대학 수학 능력 시험 네터들! 수험생! 안녕하세요! 수험팀입니다! 네! 2025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어느덧 내일로 나가왔습니다! 오랜 시간 수고하신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 번 드릴까요? 저희가 매년 이렇게 다같이 수험생 분들을 위해 응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응원할 때마다 저희도 함께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! 긴장되죠! 저희도 이렇게 긴장이 되는데 수험생들이 얼마나 더 떨릴까요? 맞아요! 많이 떨리고 긴장되시겠지만 긴 시간 준비해 오신 만큼 후회 없이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!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 전날 컨디션 조절이 제일 중요한데요 오늘만큼은 걱정 없이 일찍 잠잘해 드시고요 내일 아침도 꼭 든든하게 챙겨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으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험표와 신분증도 잊지 않고 챙겨주셨는데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너무 잘 해보셨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! 수험생분들이 시험장을 나서는 마지막 그 수험까지 저희 세븐틴이 함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네! 세븐틴! 감사합니다! 파이팅! 파이팅! 감사합니다! 파이팅! 파이팅! 파이팅!